6. 믿음의 선한 싸움 또한 수학은 수량 및 공간의 성질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며 의학은 의료분야 곧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질병 상해 치료와 예방에 관한 이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사회학은 사회관계의 여러 현상 및 사회조직들의 원리, 법칙, 역사 따위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일까요? 이를 알아보려면 인종실록 제2관 인종 1년인 1545년 4월 13일 을사 네번째 기사인 대사원 송인수 등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에 대한 상소를 보면 됩니다.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과 세상에서 뛰어난 지식이 있더라도 그리 과학에 능통하지 못하고 문제가 귀함집에 관계되지 않으면 도시에서 평생동안 살더라도 등용되지 못하는데 라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그리 과학에 능통하지 못하고 란 대목에서 과학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치러진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해야 할 재반 과목을 지칭하는 단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894년 과거 제도가 폐지된 가부경장 때까지 사용되었던 과학이란 단어를 배운 적이 없고 일본인이 의역한 단어의 뜻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혹자는 일본인이 사이언스를 과학이라고 번역한 것은 오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1874년 니시아마네란 학자가 사이언스를 과학이란 한자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과학을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을 배제하고 자연과학에만 국한시켜 가르치거나 배운 사람들이 문제이지 우리가 원래 사용하던 과학과 일본인이 번역한 과학이란 글자가 내포한 뜻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용한 디모대 전서 6장 20절을 흠정역에서 사이언스로 번역했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그노시스인데 대부분 날리지로 번역되어 재반 지식을 아울러 읽혀낸 용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이란 용어와 사이언스란 용어는 어느 한 분야만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의 우주공학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분야에서든 무지함과 무식함이 이익과 성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잠원 15장 21절에 기록된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는 이라는 말씀에 의거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습득해야 할 모든 지식을 터득하여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길 기원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